안녕하세요 어플립입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대부분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설치하는데요. 무료 앱이 아닌 유료 앱은 어떨까요?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려고 하면 적게는 1, 2천원에서 이러한 동영상 편집 앱 같은 경우는 많게는 3, 4만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어플인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 어플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유료 앱을 반값 이하로 매우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 정가 3만 7천원 루마퓨전 앱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건데요. 네이버에 접속해주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루마퓨전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에서 어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앱스토어랑 비교해보면 3분의 1 정도죠.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앱마켓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참고로 광고는 아닙니다. 상품 설명을 확인해보면 루마퓨전을 포함해서 인기있는 어플들은 3분 이내에 배송 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어플들은 아마도 3분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앱을 구매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구매하는 어플은 미국 계정 전용 어플입니다. 따라서 앱스토어에서 미국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미국 계정으로 로그인이 완료되면 계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프트카드 또는 코드 교환 이 항목으로 들어가줍니다. 다음 코드를 직접 입력 선택해주시고 이곳에 마켓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주는 리딤 코드를 앱스토어 코드 입력란에다가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드 교환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해당 앱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곳에 어떤 어플들이 있을까요? 사과앱마켓 마켓 홈으로 들어가서 전체 상품으로 들어가보면 굿노트 앱스토어에서 9,900원인데 사과앱마켓에선 2,900원 3분의 1 가격이죠? 마인크래프트 앱스토어에서는 8,900원 사과앱마켓에선 3,700원 이와 같이 오픈마켓에서 어플을 구매할 경우 앱스토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유료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앱스토어 계정에서 로그아웃한 다음 미국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미국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정도의 번거로움이 감당이 되신다면 앞으로 유료앱은 마켓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곳에 내가 원하는 어플이 없을 경우에는 원하는 어플을 앱스토어에서 캡처한 다음 이 아래쪽에 사과앱마켓 네이버 톡톡을 이용해서 해당 캡처본을 보내주시면 리듬코드를 확보하여 구매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러한 마켓에서 파는 어플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계정 전용이기 때문에 앱스토어 미국 계정 하나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혹 일본 계정에 리듬코드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계정에 리듬코드가 미국 계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고 앱스토어에 일본 계정과 미국 계정 다른 국가 계정 만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앱스토어 유료 어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플립이었습니다.